아, 저 뭐야, 리버.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화초처럼 곱게 곱게 기른 딸을 나에게 내어주시면 내 몸처럼 아끼고 잘 살아가라던 장모님의 그 말씀이 그전에 맨더라 하루에도 열두 번 참고 살아가지만 어찌하면 좋을까요, 나의 장모님 정말로 달라졌어요, 아내는 지금 그렇게도 성냥하고 당정하더니 너무나도 변했어요, 무서워졌어요 같이 하면 좋을까요? 장모님, 우리 장모님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저렇게 애교 마음이 너무 좋아하지. 하루에도 열두 번 참고 살아가지만 어찌하면 좋을까요, 나의 장모님 정말로 달라졌어요, 아내는 지금 그렇게도 성냥하고 얌전하더니 너무나도 변했어요, 무서워졌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장모님, 우리 장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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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onight